사운드 돼? 예. 안녕하세요. 사운드 로드입니다. 유즈카센 X 사운드 로드 로그 로그의 사운드 로그입니다. 유즈카센 X 미친 놈. 이런 미친 새끼. 이런 미친 놈. 이런 미친 놈. 미친 놈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이 러브 유.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이 러브 유. 엄마 나를 사랑해. 이 새끼는 엄마한테 맡아요. 어제 단독 방송을 하고 미친 짓이 마시고 또 여기 하우스파티 왔어요.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.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.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. 하우스파티. 얘는 데니. 5월 18일 날 볼 수 있습니다. 난 83년생인데? 우리는 오올리. 아 이거 아니다. 오올리. 오올리. 이 새끼 봐봐. 너무 예뻐. 이 친구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혼자 내가 외울 때마다 이 친구랑 같이 자. 예쁘니까. 커플 커플 커플. 예쁘니까. 이 친구랑 같이 자. 네. 어쨌든 이게 우리 오늘의 사망. 여기 내 좋은 방울. 아. 아. 레이디 킬러. 스테이 튠.